아 아 아 으 오 아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이거 목소리를 저 사랑해요 와 찬양하면서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올랐던 분이었어요 오 맞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거다시니 믿으십니까?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진체도 여드로윈도 없어서 무엇이냐가 막혀있습니다 뚫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KM 드림 청년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신발 올렸는데 아이고 사인치 혹시 피자 필요하신가요? 지화야 아우 봐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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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그랬잖아 오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그랬잖아 둘이 다 옆에 딱 보면 여기 딱 안전히 했다 진짜 웃으면서 요놈 아주 잘해요 잘 얘기해 진짜 대박 진짜 희생하게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계속 그렇게 웃기고 진짜 나아가고 싶어 아아 아버님이 좋아해 누가 어디에요? 꽃배들 내 딸 아 잘 모르는데 머리 떨무셨어 아아 하하하하 여기 앉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마일 하하하하